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3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허석 순천시장,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등 1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설립 취지문 법인정관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 저명인사를 조직위원으로 구성해 12월 초 창립 총회를 개최해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한 사항들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